오늘은 싱글벙글 동덕여대의 근황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용어를 설명하고 가볼까 합니다. 요즘 따라 자주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동현이라는 단어이죠. 아침부터 동현이 많이 봤다 동덕여대 기사의 댓글 오지게 달고 다니던데 부지런하기도 해라. 라는 식으로 사용하는 이 동현이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주 잠깐 설명하자면 과거 남협 논란으로 난리가 났었던 네이버 웹툰 성경의 역사를 보고 한 네티즌이 송동현이라는 닉네임으로 프랑스에서 온니라라고 해요. 라는 글을 작성하게 되죠. 이 글은 누가 봐도 한국 여자가 남성인 척 연기하며 일부러 남자 욕먹이려고 쓴 글이지만 이 댓글의 내용에 남성이 프랑스여 성인 척 행동하는 내용이 있었다는 이유 하나로 인터넷에서 여자인 척 글 쓰는 남성들을 가리켜 동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현이들 여론 조작하고 쉽나봐 라는 글은 그러니까 남자들이 여자인 척 글 쓰는 걸 비꼬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길고 긴 용어 설명이 끝났으니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현 시점 동덕여대생만 사용 가능한 커뮤니티에는 반대 의견만 내면 동현이 취급하는데 의견을 어떻게 내냐 라는 글이 아주 핫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동덕폭도들 폭력 시위 반대 의견을 여론 때문에 못 내고 있다. 동덕여대 학우들 중에 실제로 수업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지만 말만 하면 동현이로 몰아가니까 말 안 하는 거다. 민주 동덕이면 민주적으로 여러 학우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글 쓰지 말고 그냥 수업 들으러 가라고 하시는데 수업 들으러 가는 학우들 얼굴 보러 간다고 글 올라오는데 어떻게 수업 들으러 가나요? 수업 거부 인증샷 올리는 건 괜찮고 수업 거부 안 한다고 게식을 올리는 건 불편한 거냐 라면서 동덕여대 내부에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댓글들을 보시면 수업 간다는 사람 동현이 취급하면서 비아냥되고 있는데 어떻게 수업 가냐 라는 식으로 실제 동덕여대에 다니는 동덕여대생 한국 여자를 향해 동현이라고 남자 취급하는 여자들이 정말 많고 글 쓰니 네가 진짜 동현이가 아니고 우리 학교 학생이면 이기적이고 못된 거임 제발 이마에 써붙이고 다녀라 저는 수업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라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동덕폭도들의 폭력 시위를 반대하면 남성으로 몰고 가는 우리 폭도들 그리고 폭도들답게 이마에 낙인을 찍으려고 행동하는 저 모습들이 정말 민주 동덕이라는 말과 어울린다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심지어 동덕폭도들의 폭동에 동참하지 않고 수업을 들으러 가면 내공로 취급하고 동현이라고 조롱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진짜 지금 동덕여대 돌아가는 꼬라지가 레전드라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동덕여대생 중 소수는 무슨 의견만 꺼내면 동현이 무개념 취급해서 이야기 꺼내고 싶지 않다 진짜 동현이가 아니라 학우들 중에서 수업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다 라면서 이 폭동이 사그라들길 원하지만 대다수의 폭도들은 저걸 들으면 내공로 친일파 몰이를 하고 있는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도파도 도파민 터지는 이야기만 나오는 동덕여대의 싱글벙글 근황 어떠신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동덕폭도들이 싫다고 수업 듣고 싶다 말하는 사람들은 한국여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수업 듣고 싶어하는 여대생들을 동현이 취급하면서 박살내는 여대생들도 한국여자입니다 그런데 욕먹는 건 어째선지 몰라도 동현이라는 가상의 한국 남성이죠 한국여자가 한국여자를 욕하고 서로 헐뜯고 있는데 방구석에서 치맥 뜯으며 동덕폭도들 꿀잼 구경하고 있던 남성들이 욕을 먹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한민국의 상황 동덕폭도들과 동덕여대생들이 싸우는데 욕먹는 건 남성들이라는 어이없는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여자 대학을 나온 여자들은 평생토록 자신이 폭도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